초등부 부활주의 특별공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과 제목은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고요? 입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 외울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이고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아멘 관련된 학습 요점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날 소망을 주셨어요 입니다 적용은 다시 사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전한다 입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내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감사하며 그 부활의 증거를 전할 수 있는 학생들이 되는 것이 본 공과의 포인트입니다 함께 교사들을 위한 본문 2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과를 통해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 다시 살아나시지 못했다면 여전히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 역시 죄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 수 있게 됐죠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은 장차 우리의 부활을 나타내며 이로 인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 부활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께 감사하고 경배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참된 구원과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결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본과를 통해 학습자들이 참된 구원과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고 말씀대로 가르침받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부활을 소망하며 말씀에 근거한 삶을 결심하고 참된 평안과 위로를 경험하며 힘있게 삶을 계획해 나가도록 지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시작기도로서 공과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이들과 다 함께 하셔도 되고요 돌아가면서 해도 좋습니다 함께 기도문 읽어볼게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다시 살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 되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를 다 하신 후에 QR코드나 영상을 통해서 요절 첸트를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속으로 공과활동 확인해 보겠습니다 올바르게 이야기 순서 정하기 성경 복문의 순서를 올바르게 적고 그 내용을 이야기해 보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레컷의 그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인데요 학생들에게 잠시의 시간을 주시고 올바르게 순서대로 번호를 매길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해당되는 말씀을 읽고 학생들과 함께 번호가 잘 맞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도 함께 해볼까요? 보시면 1번, 2번, 3번, 4번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1번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엿보고 있는 모습이네요 2번 살펴보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해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2번 그림을 보니 천사가 여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네요 3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보니까 여자들이 아주 기쁜 표정으로 달려가고 있네요 마지막 4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는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여자들을 만나러 오신 예수님의 그림까지 다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제 말씀 속으로 진행 이 순서입니다 성경 퀴즈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학생들이 성경 본문을 보면서 해당되는 질문에 답을 적으면 되겠습니다 잠시 시간을 주시고 풀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도 한번 풀어볼까요? 1번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언제 보러 갔나요? 안식 후 첫날에 새벽에 2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맞아요 2번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입니다 3번 보겠습니다 천사가 여인들에게 전해준 말은 무엇인가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4번 보겠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려갔을 때 평안하냐라고 말씀하신 분은 누구인가요? 4번 예수님 정답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며 우리에게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날 소망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본 공과 활동을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생활 속으로 활동 살펴보겠습니다 부활 바구니 만들기 부록을 살펴보시면 부활 바구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바구니를 완성한 후 부활절 계란을 넣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친구에게 전하는 활동입니다 선생님께서 미리 샘플을 만들어 놓으셔서 학생들과 함께 활동을 하셔도 좋습니다 이제 기도하면서 공과를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예수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부활 소망을 갖고 부활의 기쁨을 친구에게도 전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에 친구의 이름을 넣어서 한 명씩 읽으며 기도하게 합니다 그리고 교사가 한 구절씩 따라 읽게 하셔도 좋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공과 시연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